월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가바라시기 바랍니다. 말레이시아는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태풍이 없습니다. 주변국 태풍의 영향으로 우기 때에는 호핑투어 등 해상투어가 취소될 때가 있습니다. 쓰레기는 잘 버리면 된다는 생각보다 쓰레기의 양을 일상속에서 최대한 줄이려는 선진적인 생활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. 만약 구름이 낀 흐린 날이면 더 낫습니다. 월평근 두피 월평근 Ferr Pas연 가가 manage Kina balu dekat ikundasa Banyak sayur boleh pilih-pilih Apa guna pergi luar negeri Naik Kina balu hati saya rindu Kina balu dekat ikundasa Banyak sayur boleh pilih-pilih Apa guna pergi luar negeri Naik Kina balu hati saya rindu Kina balu hati saya rindu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